We don't go places. 우린 놀러 안 다녀요. Places. 장소로 이렇게 부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장소로. Places. 반드시 복수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get places. 장소들에 도착하다 라는 뜻이고요. Get to places. 이렇게 전체사 to를 넣어도 맞습니다. 이때 places는 그렇죠. 명사로 쓰인 거죠. 명사입니다. 그래서 get to places. 첫번째 get places에서 places는 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Place를 단수로 쓸 경우에 get to a place. 어떤 장소에 도착하다. get to a place. 이렇게 전체사 to가 왔는데요. 이때 to를 빼고 get a place. get a place.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Place를 부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복수일 때. 그 다음에 go places. 돌아다니다. 돌아다닌다는 것은 곧 여행하다. 그리고 성공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go places. 돌아다니다. 여행하다. 성공하다. she has enough ambition. 그녀는 야망이 충분합니다. she has enough ambition to really go places. 정말로 성공하기에 충분한 야망이 있습니다. 이때 go places. 성공하다. 그 다음에 put someone in his place. 또는 in her place. 어떤 사람을 자기 장소에 놓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자기 분수를 알게 하다. 코를 납작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게 하다. 코를 납작하게 하다. in a few words. 몇 마디로 she had put him in his place. 그녀는 그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모르고 설치는 사람을 자기 자리에 앉혀놓은 거죠. 자기 분수를 알게 하다. 코를 납작하게 하다. in a few words. she had put him in his place. 그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